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유승민과 이준석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고 유승민은 다가오는 전당대회, 아마 내년 2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성상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만으로, 무고 혐의만으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상납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검찰이 본격적인 기소를 앞두고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 전체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준석의 성상납이 확인이 되고 이제 무고 혐의만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이준석이 그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 두 차례에 걸쳐서 윤리비의 징계를 받은 것, 거기에 반발한 것,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것이다. 유승민에 대해서는 유승민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유승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이준석과 함께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을 하고 있는 유승민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당권을 지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승민의 이같은 해당 행위에 가까운 이런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비대위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유승민의 이같은 언행, 막말 언행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당대표조 정진석 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유승민에 대해서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유승민이 앞으로도 계속 도를 넘는 이런 언행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소속 당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일은 잘 없는데 유승민을 콕 집어서 대구에서 정진석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비대위를 중심으로 또 혁신위까지도 나서서 지금 전당대회 룰을 고치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대표를 뽑을 때는 국민의 여론 30%, 당원의 뜻 70%인데 당원의 뜻을 훨씬 늘리자, 80%, 90%까지 늘리자, 국민 여론조사 이 부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원당규를 고치게 되면 역선택을 노리고 있는 유승민으로서는 사실 출마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전당대회에서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서 유승민이 출마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정진석 위원장이 유승민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품위를 지켜라라고 경고한 만큼 유승민으로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다. 잘못하면 유승민도 윤리위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10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성상납 실체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무고 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이 전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준석은 여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걸 반박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성상납을 한쪽에서는 지금 성상납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술자리, 모든 정거정황들을 다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이가 이제 단지 그냥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로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정거인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까지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그날 2013년 그날 술자리에서 성접대까지 이어졌느냐 이 부분을 자신이 알리바이라고 하죠.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없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김성진을 비롯해서 자기를 성상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경찰이 성상납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김철건이 가서 7억 원 투자유치각서를 써주고 뭐 성상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까지는 경찰이 인정한 대목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증거인멸 부분을 좀 예상과는 달리 검찰로 송치를 못한 것은 이 지금 사실확인서나 투자유치각서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증거능력이 확실하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 그 자료들이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유력하게 채택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그게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다. 증거인멸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건 한번 다투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경찰도 지금 확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대해서 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이게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준석이가 고소한 부분 이게 무고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그러면 성상납 실체는 경찰도 인정을 한 것이다. 검찰이 이제 10개월 동안 끌어온 이 경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이준석은 또 추가 윤리위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가 되면 추가 징계해서 당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또 이미 이준석은 성상납이 확인이 되면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도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성상납 이걸 가지고 부인을 하면서 당을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해당 행위를 한 이 전력에 비춰서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도 끝났다.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유승민입니다. 이제 유승민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유승민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설 뜻을 비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준석과 손잡고 이제 나서면서 이준석이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유승민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승민도 이미 해당 행위에 가깝도록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당대표에 나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유승민이 역선택을 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 나서볼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진석 위원장이 당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이 유승민에 대해서 공개 경고를 날렸습니다. 품위를 손상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역선택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조사가 가장 핵심인데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어도 역선택을 충분히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뜻 이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언제나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야기하듯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된다. 당원의 뜻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일반적인 논의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역선택의 움직임이 증거로 나와 있고 지금 역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역선택의 부분에서 역선택을 막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은 국민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도 가능해집니다. 역선택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굳이 100% 당원으로 당대표로 뽑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당원들의 뜻 국민의 뜻을 적당히 나눠서 물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선택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가 주로 민주당 지지층 역선택을 가지고 분명하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역선택을 막는 쪽으로 논리를 세운다면 이게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지금은 30%인데 10%나 20%로 낮출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혁신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룰 역선택을 방지하는 이 조항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유승민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이준석과 손잡고 당대표를 노리는 유승민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구도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나경원이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경쟁 구도에서 나경원을 빼낸 것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남아있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윤 후보로서 확실하게 당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 없다면 또다시 제3후보를 찾는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